지금 어디가세요? 물 끌어가 소방관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지금 왜 입원했는지 알아? 손가락이 닫힌 걸로 알고 있어 원주에서 충주까지 해사나 걸리거든? 운동하러 매일 와 소방관 끝나고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보는 거야 충주 금옥대역교병원입니다 야 이게 동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 아닙니다 선생님 여기 민수가 사과즙 사갖고 왔습니다 상균이가 밥 사주고 뿌려줬어? 네 엄지 사거랑? 엄지랑 관절 만나는 게 특혜가 이렇게 왜 이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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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조금만 조금만 아 이거는 주먹지를 지는 방법이 저럴 때인 거야 아무리 완투를 발표해준 거 아니지? 얼굴 시작하면 이래 야 완툰 이렇게 이렇게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을 수 있고 제가 그때 악플 얘기하자마자 제가 그 아이디를 알아냈거든 말이야 이게 진짜 근데 이번 경기 끝나고 다 좋은 댓글만 남겨왔어 나한테 확 신나는 경기 최고다 앞으로 난 너의 팬이 될 거야 아마 소름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인정받았다 드디어 이제 진짜로 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난 인정받는 거다 뭔가 되게 뿌듯하더라고 악플 놈한테 인정받았다고 아주 좋아하고 있어 진짜 뿌듯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제가 봤는데 오히려 선수들한테 다 아픈다는 거 아니더라고 아픈 다면 다면 뭐 뒤돌려 날라차기 갔다 어떻게 거야 뒤돌려 날라차기 아니 했어? 안 했어? 발차기 했어? 안 했어? 니가 뭐라고 해봐 했어? 안 했어? 못했긴 그래서 제일 이게 아쉬웠는데 뒤차기 한 번 했잖아 그거 안 했어? 그거 아니었어? 그거 아니었어? 그거 아닙니다 캐시배이 발차기가 뭐였어? 여기서 한 번 해봐 해보라고 해서 해봐 해보라고 해서 해보라고 해서 원래 이거 지금 내가 하면 안 됐어 왜냐면 나중에 치약을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력이 노출됩니다 오오오오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네 왜 주먹에 꽉쳐 앉혀 앉혀 우리 저기 뭐야 한 번 와서 했었잖아 링크한테 도와주셨던 이게 저기 서울에서 아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생활하니? 내일입니다 나 너무 좋아 내일모레 출근하니? 춤을 해야 돼 어떻게 출근해야 돼? 그래도 이제 일단은 출근해서 출근해서 좀 할 수 있는 출근해서 다녀달라고 하려고 지금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일단은 가서 빨리 빨리 가시기 전에 한번 같이 먹을 거 같습니다 한 번 봐줘 네 고생 네 하십시오 아 우리 이제 밥부터 먹어야 되지 탄지한테 밥부터 먹을까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봄병헌이한테 밥부터 먹을까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봄병헌이한테 밥부터 먹을까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봄병헌이 얼굴 한 번 찍어줘 봐 아주 마 여기 맛집이야? 본부기가 맛집이라고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동국이가 게살을 해보신 동국이가 계산하는 거 내가 봐서 동국이와 너 좋아 너 때문에 내가 이거 먹잖아 네가 계산해야지 네 퇴직하신 소방관 선배님이 운영하시는 식사입니다. 제천에 비닐하우스 엄청 큰 거를 몇 동 갖고 계시는데 직접 쌈채소를 재배하셔서 그 사람이 하면 돼요? 네. 그 사람이 포크콜라도 돼요? 아 그건 아닙니다. 밥이 밥이 환자인데 그래도 한입 줘야 되지 않겠네. 아 그러니까 아까 너무 많이 먹어서 어 간다. 감사합니다. 어 잘 있어. 네. 어